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유전 파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뭐 어렵게 조금 꼬아내면서 혹은 여러가지 함정을 파내면서 문제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첫 시간이 유전의 가장 첫 시간이 이 시간에 정확하게 유전의 용어들을 확립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미리 언제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전의 용어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뭐 염색체와 유전자를 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무엇인지 염색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립유전자라던가 각각의 우리 유전정보의 관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시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염색체와 유전자라고 하는 제목하에 시작을 할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림과 함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 구조에 해당하는 애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화면이 적기 때문에 이제 글씨를 먼저 읽어보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DNA부터 시작을 하네요. 자 DNA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DNA와 RNA가 있는데 이 DNA 같은 경우는 유전정보의 원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질이라고 하는데 형태와 성질입니다. 자 우리의 몸을 나타내는 혹은 성질을 나타내는 유전정보가 이 DNA 안에 들어가 있고 이 DNA가 원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DNA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 깊숙이 어디 심장이나 어디 깊숙한 중요한 곳에 한 군데 딱 모여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세포에 모두 다 존재해요. 핵 안에 들어가 있는다는 거 그런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핵산의 일종이다 그러는데 뉴클레닉 애씨드를 우리는 핵산이라고 하고 DNA에서 뉴클레닉 애씨드 N과 A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핵산은 무엇이 있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RNA가 있어요. 이 RNA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하면 DNA의 복사본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DNA는 핵산의 일종이고요. 이중나선 구조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애가 바로 DNA고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 농말이라던가 아니면 탄수화물들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로부터 연결돼서 생성된 것처럼 DNA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하나의 알갱이가 있고 그 알갱이가 쭉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도 하나가 더 연결되면서 꼬여가지고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구조이다. 그래서 형질의 우리 형태와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놈이다. 자 그럼 유전자는 뭔데? DNA와 유전자가 같은 건가? 그렇잖아요. DNA가 훨씬 더 큰 범위의 내용이고 유전자는 더 작은 범위의 내용이에요. DNA에 여러 가지 유전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쌍꺼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콧대는 좀 낮고요. 그 다음에 보조개가 있고요. 얼굴은 새까매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들이 DNA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떤 유전자? 쌍꺼풀 유전자를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DNA 전부 중에서 쌍꺼풀의 유전 정보만 가지고 있는 DNA의 특정 부분 그 특정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특정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범위적으로 봤을 땐 DNA가 훨씬 더 큰 범위 유전자가 작은 범위. 자 뉴클레오 솜 위쪽에 있는 뉴클레오 타이드랑 굉장히 이름이 비슷한데 하지만 엄연히 달라요. 뉴클레오 타이드는 DNA를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이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 솜은 무엇이냐면 DNA와 함께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존재해요. 그 단백질이 이렇게 돌돌돌돌 감겨있는 그런 덩어리를 우리는 뉴클레오 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뉴클레오 솜을 구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뉴클레오 솜들이 여러 알갱이가 쫙 모여가지고 실처럼 쭉 뻗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염색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염색사의 사자는 실사자예요. 실의 모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뉴클레오 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세포의 주기 중에서 간기, 쉬고 있는 시간이에요. 쉬거나 아니면 분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런 간기와 그 다음에 분열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간기 때, 쉬는 시간 혹은 분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는 이런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이제 내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동을 걸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염색사가 뭉쳐서 염색체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염색체의 모습도 이제 아래쪽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넘겨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염색체는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염색사가 뭉쳐서 분열기 때 뭉쳐서 생긴 것이다 라고 자, 그러면 염색체는 각각 어떤 모양이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쌍리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리본은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덩어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얘는 양쪽에 두 덩어리씩 가지고 있으니까 쌍리본이에요. 자, 평상시에는 이 염색체가 풀어진 풀어진 이런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리본 모양의 쌍리본 모양의 염색체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개는 같은 일을 해요. 다 DNA와 희소단백질인 유클레오 솜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는 유전정보 D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같아요. 그냥 응축이 됐느냐 안 됐느냐 혹은 분열기 때 있었던 것이냐 간기 때 있었던 것이냐 그 차이라는 거죠. 자, 염색사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 염색자를 조금 더 확대를 시켜봤더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알갱이들 그 알갱이들을 누구 뉴클레오 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뉴클레오 솜은 누구랑 누구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랑 플러스 DNA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DNA요. 자, DNA라고 하는 애가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체인데 굉장히 중요한 놈이죠. 원본이죠. 그래서 얘가 마음대로 구겨지면 나중에 풀렸을 때 막 구겨져서 찢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풀릴 수도 있고 엉킬 수도 있고 유전정보가 섞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정보를 내가 고의고의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실패와 같은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딱 두고 그 DNA를 칭칭칭칭 감는 거죠. 히스톤 단백질이 8개가 한 세트가 되어서 이렇게 실패처럼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DNA가 엉키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많이 감싸면 또 엉킬 수가 있어. 그래서 일부 감싸고 한 두 바퀴 반인가 감싸고 그 다음에 또다시 뉴클레오솜을 또 만들고 그 다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DNA 유전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뉴클레오솜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뉴클레오솜들이 알알이 모여서 하나의 실이 되고 그 실이 염색사 그리고 얘가 분열기 때에 뭉쳐서 염색체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자 DNA로 갑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이 DNA는 그럼 기본 구조가 누구였느냐 앞에서 읽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뉴클레오타이드 레오타이드예요. 이름도 겁나 길어요. 자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알갱이 띡 하나 동그라미 알갱이 띡 하나 이게 아니라 얘는 인산이랑 그 다음에 당이랑 그 다음에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산당 염기 그래서 1대 1대 1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산과 당은요. 모든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다 같아요. 그래서 여기 DNA 가닥 중에서 붉은 가닥이요. 여기 백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뒤쪽에 있는 백본을 이루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인산과 당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염기가 DNA 종류에는 4가지가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4가지의 염기가 있어요. 그러면 염기가 4종류이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개냐면 총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산과 당 같은 경우는 백본을 이루면서 이렇게 여기가 인산과 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산과 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염기가 각각과 앞쪽으로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DNA 같은 경우는 이중나선 구조잖아요. 그래서 백본, 인산과 당 여기에다가 두고 다시 그 맞은편에 있는 DNA 같은 경우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를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여기도 염기 부분, 여기도 염기 부분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결합을 해서 꼬이며 그게 이중나선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염기들을 왜 이 안쪽에다 집어넣게 되냐면 이 염기가 바로 우리 암호 유전정보의 암호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 염기들을 암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기를 안쪽에다 집어넣고 백본을 인산과 당 얘네들을 양쪽에다가 기둥으로 두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DNA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DNA, 그 다음 여기에서 빠진 게 유전자 부분이죠. 자, 유전자 부분은 DNA가 이렇게 긴데 이 전체 긴 DNA 한 가닥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렇게 긴 한 가닥이 어떤 형질 한 가지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은 형질들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의 형질을 표현하는 그 유전정보 부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DNA의 일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일부분만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눈꺼풀에 대한 유전정보다라고 한다면 유전정보, 눈꺼풀에 대한 유전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DNA의 특정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DNA의 특정 부분에는 여기 염기들, 이 염기 서열들이 쭉 암호화 되어서 유전정보 혹은 눈꺼풀을 정보화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전자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유전자 작은 단위, DNA의 특정 부분이었으니까 그 다음 조금 더 확장시키면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DNA가 존재하고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 히스톤 단백질과 함께 뭉쳐서 뉴클레오솜이 확장이 되죠. 이제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뉴클레오솜이 또 여러 개가 모여서 확장이 되면 염색사가 되고 얘가 분열기 때에는 염색체로 응축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됐죠?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보통의 그림들 중에서 혹은 자료들 중에서 이렇게 쌍리본의 모습으로 주로 염색체를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딸세포 두 개를 만들어야 되죠. 하나의 세포가 있었는데 얘가 분열이 되면 딱 잘라져서 두 개의 세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유전자 혹은 DNA를 두 배로 복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 복제된 상태가 바로 이런 쌍리본의 상태예요. 얘는 복제된 상태 그러면 평상시 복제되기 전에 염색사의 상태로 존재하다가 내가 얘를 이미적으로 뭉쳐봤어요. 염색체처럼 뭉쳐봤어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냐면 이렇게 한 가닥의 모습으로만 존재해야 되죠. 이게 원래의 모습 이게 DNA 얘네들이 뭉쳐진 모습 이게 바로 원래의 모습 그런데 내가 분열할 때 복제한 다음에는 어떤 모습? 이렇게 쌍리본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유전자 부분들이 유전자 혹은 유전 정보들이 오른쪽에 리본에 그대로 복제가 돼서 두 개가 서로 데칼콤하니처럼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과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염색체의 한 가닥 리본 한 가닥이요. 파란색 부분이요. 얘네들을 우리는 염색 분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쌍리본 같은 경우는 염색 분체가 두 개죠. 자 그리고 우리 염색체 안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허리가 짤록한 부분이 있어요. 이 짤록한 부분을 우리는 동원체라고 불러요. 자 동원체요. 염색체의 짤록한 허리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내가 분열을 할 때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실이 양극에서부터 쏘아져서 나와요. 거미줄처럼. 자 거미줄처럼 딱 실이 쏘아져서 나오면 이 염색체에 딱 일단 동여매야 되거든 염색체를. 그래야지 내가 양쪽으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실을 동여매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 동원체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분열시 방추사 실이 그 방추사라고 하는 애예요. 실이 붙는다. 이런 역할을 하는 애가 동원체. 그 다음 염색분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전기와 중기 염색체에서 보이는데 쌍리본이 아니라 리본 하나를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쌍리본이면 두 개가 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데칼콤하니다. 유전정보가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나오네요. 염색분체는 유전구성이 완벽하게 동일하다. 됐죠? 자 염색체의 종류 몇 가지 더 갑니다. 자 염색체의 종류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생명체이든 모두 다 염색체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 혹은 암수 구별 없이 같은 종이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을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암수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성별을 표현할 수 있는 염색체는 무엇이냐? 성염색체라고 하죠. 이름에서는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 성 하면 무엇인지 기억을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름에서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염색체와 그 다음에 성을 나누는 성염색체가 존재한다. 이 사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사람의 염색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요. 우리 상동염색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앞쪽에 있어서 염색체 한 덩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덩어리를 얘기를 할 겁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모든 생명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 아무튼 사람의 생명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이제 염색체가 있을 때에, 하나의 염색체가 있을 때에 아빠가 준 염색체와 엄마가 준 염색체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하니까요. 엄마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염색체들은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아빠와 엄마가 각각 다른 염색체들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염색체가 46번까지 있는데 46번이 아니죠. 46개가 있는데 그 46개가 뭐 예를 들어서 1번은 아빠가 주고 그 다음에 3번은 엄마가 주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번호를 다르게 엄마, 아빠가 주느냐. 그게 아니라 자, 1번의 염색체는 한 쌍을 이루고 그 한 쌍이 한 쌍 중에 하나는 아빠가 하나는 엄마가 준 그런 쌍이 된다는 얘기죠. 자, 상동염색체요. 여기에 그림에 존재하는데 염색체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상동염색체가 존재해요. 생명체 내부에는. 그리고 하나는 아빠가 주고요. 하나는 엄마가 주게 돼요. 두 개의 모습이 굉장히 동일하죠. 내가 현미경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 안에 유전정보는 다를 수가 있지만 이 모습은 똑같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각각 준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상동염색체요. 감수 분열, 우리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에요.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대에는 얘네 두 개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허리가 다 붙어요. 허리가 딱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처럼 움직여요. 그것을 한 쌍의 염색체로 접합하는 한 쌍의 염색체 그것을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염색체가 바로 상동염색체인데 자, 중요한 게 여기예요. 모양, 크기가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하나씩 줬을 때 현미경으로 봤을 때 크기와 모양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 자, 그리고 각각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인 거 딱 하나 있어요. 성염색체가 여기에서 예외적이에요. 성염색체 중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XY요. 남성의 성염색체죠. 여자 같은 경우는 XX로 엄마, 아빠가 각각 똑같은 모습의 XX염색체를 줬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아빠가 Y를 주고요. 엄마가 X를 줍니다. 그런데 각각의 모습이, 생긴 모습이 그려본다면 이렇게 X는 커다랗게 생겼고 Y는 이렇게 쪼끄맣게 생겼어요. 반쪽 자리처럼 생겼어요. 두 개는 크기와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상동염색체가 아니다 하고 싶은데 얘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상동염색체라고 부르고 상동염색체라고 부르고 우리 감수분열 할 때에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이과염색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만 예외적으로 상동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나머지들은 모양과 크기가 다 같다면 상동염색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수분열 때 이 상동염색체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분리가 될 거예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딱 가운데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각각의 딸세포로 가서 어떤 건 난제가 되고 어떤 건 정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딸세포가 된다. 생식세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대립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상동염색체를 얘기를 했어요. 왼쪽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게 평상시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얘가 내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 복제를 하게 되면 쌍리본의 이런 오른쪽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 염색체 하나에는 하나에는 아주 수많은 유전자들이 들어있어요. 이 염색체에는 아주 길다란 DNA들이 꼬불꼬불꼬불해가지고 여기에 뭉쳐져 있죠. 그리고 그 DNA 안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형질을 표현할 수 있는 유전자 특정 부분들이 여러 개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기 쉽게 표현을 하냐면 알파벳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유전, 염색체에 찍, 가로, 줄무늬를 긋고 여기에 이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표현을 한다. 그런데 그 알파벳이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어요. 대문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성을 띄고요. 소문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열성을 띄어요. 두 개의 종류가 같다면 여기 라지에, 라지에, 혹은 라지 B, 스몰 B죠. B, B라고 하는 알파벳의 종류가 같다면 하나의 형질을 이루는 거예요. 자, 쌍꺼풀을 예로 들겠습니다. 자, 쌍꺼풀에 대한 유전자가 A라고 하는 유전자예요. 그런데 얘가 아빠가 준 유전자 하나만으로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하나만으로 쌍꺼풀이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준 똑같은 염색체가 존재하죠. 그 염색체에 똑같이 쌍꺼풀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유전자가 같이 반응을 해서 한 쌍이 반응을 해서 하나의 형질 혹은 쌍꺼풀을 발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으며 이렇게 한 쌍으로 하나의 형질을 발현하는 유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립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대립유전자는요. 위쪽에 있는 라지에이 라지에이처럼 서로 알파벳의 스몰 라지가 같은 수도 있고 혹은 아래쪽처럼 라지 B와 스몰 B 이렇게 라지와 스몰이 다를 수도 있어요. 대신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중간쯤 쓸까요? 자, 여기에 뭐 D가 있죠. 라지 D가 들어가고 여기는 스몰 F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로 대립유전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알파벳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얘는 같은 형질을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하려면 무조건 F가 아니라 D가 들어가야 되고 라지든 스몰이든 상관없이 D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립유전자예요.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같은 위치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이다. 쌍으로 존재하지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형질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쌍꺼풀이고 엄마가 외꺼풀이에요. 두 개가 같이 반응을 해서 반응을 해서 쌍꺼풀 자손이 나오든 외꺼풀 자손이 나오든 이렇게 하나씩 나와줘야 된다고요. 아빠가 쌍꺼풀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빠의 유전자만 발현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두 개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가 서로 짬뽕이 돼서 우열을 따지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무조건 아빠만 닮고 무조건 엄마의 유전자만 발현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복제된 상태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복제된 거예요. 어떻게 복제를 한 거냐면 빨간색을 원본이고 파란색이 복제본 이게 아니라 빨간색의 왼쪽 가닥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가닥이죠.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왼쪽 가닥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가닥이죠.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 세포를 한 덩어리에서 두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복제를 해야 돼요.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왼쪽 거를 그대로 오른쪽에 데칼코마니 찍어가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파란색을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이 그대로 데칼코마니 찍어가는 거죠. 모양만 그대로 찍어가는 게 아니라 유전자도 그대로 찍어갑니다. 자, 여기에 라지 A였으면 오른쪽에도 같은 위치에 라지 A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라지 B였으면 오른쪽에 같은 위치에는 무조건 라지 B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라지 F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스몰 F가 들어간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라지 A가 들어가니까 라지 A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스몰 B가 들어가니까 여기 오른쪽에도 데칼코마니 스몰 B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가 아빠가 준 거 하나가 엄마가 준 것이고 왼쪽과 오른쪽 관계는 복제의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는요.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상동염색체에 존재하는 애들은 같은 위치라고 한다면 알파벳의 종류가 같고 대신 라지와 스몰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복제 관계에서는요. 같은 위치라면 알파벳의 종류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라지와 스몰도 무조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대립 유전자 그 다음 상동염색체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립 유전자가 딱 들어가기 시작했어. 학습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에는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기에 라지가 들어가는지 스몰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른 알파벳이 들어간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차근차근 계속적으로 문제 풀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면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겠죠.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염색체의 구조예요. 자,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고 하는 염색체가 있네요. 염색체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염색체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열하는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열기. 그리고 지금 왼쪽 빨간색으로 표현된 데가 있고 그 다음 오른쪽 빨간색으로 표현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상동염색체니? 하고 물어봐요. 곤란하죠. 상동염색체라고 한다면 상동염색체는 이가염색체를 형성하기 전에는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서로의 모습이 같게 생겼지만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붙어있는 쌍리본은 누구냐? 복제본이라는 거죠. 복제본. 그래서 왼쪽 거를 오른쪽이 그대로 복제를 한 거예요. 여기에 스몰 B가 들어가지 않죠. 여기에 스몰 A가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그대로 데칼콤한 이니까. 자, 이런 염색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길쭉한 애가 염색사 그 다음 이렇게 나라고 하는 애가 뉴클레오솜이죠. 이 뉴클레오솜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실패와 그 다음에 실의 역할을 하는 DNA가 존재하죠. 이 DNA가 막 엉키지 않도록 이런 장치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 풀어져 있는 이놈이 바로 DNA고 DNA의 특정 부분, 이만큼만 뭐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이 특정 부분은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자, 봅니다. 간은 두 개의 염색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네, 염색분체는요. 쌍리본이 아니라 하나의 리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동염색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똑같은 상동염색체가 있었어요. 이때 염색분체는 두 개이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맞아요. 리본 하나짜리가 염색분체고 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개이다라는 게 맞는 말.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왼쪽에 있는 염색분체, 오른쪽에 있는 염색분체가 존재하니까 염색분체 두 개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유클레오솜이다. 네, 유클레오솜이 맞네요. A와 B는 대립유전자이다. A와 B는요. 하나의 염색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걸 의미하는 유전자예요. 얘가 만약에 A가 쌍가포를 의미를 한다면 이제 B 같은 경우는 보조개를 의미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형질을 표현하는 유전자입니다. 대립유전자는 여기에 없어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양쪽에 있는 A, 양쪽에 있는 B 얘네들도 대립유전자가 아닙니다. 대립유전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여기에 smalla, largea와 smalla 얘네들은 대립유전자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주고 하나는 엄마가 줬으니까 각각 아빠와 엄마가 준 게 한 쌍으로서 하나의 형제를 발현하니까 이런 게 대립유전자예요.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건 대립유전자가 아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한 번 가볼게요. 자, 얘도 볼게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동원체 하나에 두 개의 리본이, 쌍리본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라지티가 되겠죠. 옆에가 라지티니까 복제본이에요. 여기에 smallt를 집어넣게 되면 그건 곤란한 거죠. smallt가 들어가면 이거는 상동염색체로 의미를 하는 거니까 상동염색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염색체예요. 자, 그 다음 이 염색체를 내가 확대를 시켜봤더니 염색사가 있고 그 염색사를 확대를 시켜보니까 이렇게 동굴동굴한 염주알처럼 이제 송송송송 달려있단 말이죠. 이 송송송송 달려있는 애들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실의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DNA라고요. 오케이. 자, A는 단백제가 DNA 중 하나인데 DNA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역부터 기역은 대립유전자 smallt이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유전자형이 larget, smallt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동염색체를 그려라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똑같이 상동염색체 하나를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smallt가 되겠죠. 여기도 smallt가 되겠죠.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나는 smallt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생략하고 larget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smallt는 아니다. 세포 주기의 간기 때 아, 평상시예요. 풀어져 있는 상태죠. 자, 가가 관찰된다. 아니, 염색사가 관찰돼. 풀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A, small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다. 네,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모여서 DNA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2번, ㄷ입니다. 자, 다음 한 번 가볼게요. 자, 유전자형이 이런 게 중요해요. 요즘의 추세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그렇게 나오는 게 요즘의 모의고사 혹은 시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을 정확하게 잡고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대입을 시켜야지만이 문제가 슬슬슬슬 풀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형이. 그런데 봤더니 알파벳의 종류마다 끊어주면 돼요. A는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B는 라지 B, 스몰 B 그 다음 D는 라지 D, 라지 D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염색체의 염색체는 지금 상동염색체가 아니라 복제된 상태인 거죠. 쌍리본이죠. 그러니까 여기 기억에도 라지 A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옆에는 스몰 B 여기 옆에는 라지 D가 들어가야 돼요. 복제본이니까. 그러면 얘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면 여기에다 상동염색체 하나를 더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는 아빠가 하나는 엄마가 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라지 A는요. 라지 A, 스몰 A래요.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각각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스몰 A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스몰 A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 다음 B도요. 라지 B, 스몰 B죠. 근데 여기에 있는 염색체가 스몰 B, 스몰 B를 가졌으니까 여기에 라지 B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같은 위치에 라지 B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D요. D는 라지 D, 라지 D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기 그냥 둘 다 라지 D, 라지 D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 아빠, 하나 엄마가 준 게 되는 것이고 각각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에서는요. A가 두 갠데요. 여기는 A가 네 개나 돼요. 왜 네 개가 되느냐?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복제를 했으니까 잠깐 복제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한쪽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한 쌍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갑니다. DNA 상대량을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스몰 A,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D의 상대량을 얘기를 할 거래요. 자, 가라고 하는 세포에서는 스몰 A가 하나, 라지 B가 하나, 라지 D가 두 개래요. 자, 스몰 A가 하나, 그 다음에 라지 B가 하나, 라지 D가 하나.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 가의 상태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는 상태, 복제되기 전의 상태, 같이 하나의 세포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였죠? 여기에는 스몰 A,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D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오른쪽 세포인, 오른쪽 염색체인 라지 A, 스몰 B, 라지 D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스몰 A, 라지 B, D를 읽어주면 되죠. 몇 개씩 있느냐? 하나, 하나, D는 두 개. 그래서 1, 1,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 가는. 자, 나는요, 0이래요. 스몰 A가 없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염색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오른쪽 염색체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지 B는 스몰 A랑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니까 같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0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D 같은 경우는 두 개래요. 그럼 여기에 있는 D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염색체의 D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두 개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복제본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쌍리본의 상태이고 쌍리본의 상태이고 지금 왼쪽에 있는 자료와 동일한 상태예요. A, B, 스몰 B, 라지 D 여기는 복제된 상태니까 스몰 B, 라지 D, 스몰 A, 아니 라지 A 이런 식의 모습을 갖는 게 나의 상태예요. 자, 그 다음 다로 한번 가봅니다. 다, 라지 D는 두 개고요. 그 다음에 라지 B도 두 개래요. 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받은 자료에서는 라지 B가 없잖아요. 얘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다른 세포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왼쪽에 있는 염색체만 갖는 세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 스몰 A는 두 개가 되겠네요. 이것을 그림으로 또 그려보면 굳이 또 그려보면 쌍리본의 상태이고요. 쌍리본의 상태이고 여기가 스몰 A,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D고요. 여기도 스몰 A, 라지 B, 라지 D가 되는 겁니다. 각각의, 이게 다 세포의 안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들의 상태예요. 이게 감수 분열을 할 때 각각 세포들마다 어떤 염색체들의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상태 중에서 얘 같은 경우는 상동염색체가 있는 상태. 가는 상동염색체가 있는 상태. 나는 상동염색체를 잃어버렸죠. 얘가 만약에 엄마가 준 거, 얘가 아빠가 준 거라면 엄마가 준 염색체만 존재하는 상태예요. 자, 다는 아빠가 준 염색체만 존재하는 상태죠.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기억은 A다. 그랬는데 기억이 누구야? 어, 여기요. 자, 라지 A죠. 스몰 A가 아니라 라지 A다. 자, B-A는 B가 2고요. A는 0이에요. 그래서 2-0이기 때문에 2이다. 맞는 말이죠. 나와 다는 핵상이 같다. 네, 짝꿍이 있는 상동염색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와 다 같은 경우는 각각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서로서로 다 떨어져 있는 상태죠. 짝꿍 혹은 상동염색체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둘 다 핵상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에요. 5번이죠. 지금 자세히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그림까지 막 그려가면서 오랫동안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습을 하고 익숙해진다면 그림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려져요. 그래서 딱딱딱딱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출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 거예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우리 잘 정리하시고 좋은 성적 받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